작년 시즌 통합 우승 그리고 올해는 정규리그 3위 그런 감독을 SSG 구단주는 경질시켰는데요. 김원형 감독 역시 당황스러워했고 자신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렸습니다. 타 구단 팬들은 이런 SSG의 결단력에 의아해 하면서도 성적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가하는 구단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차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가운데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가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전 시즌 통합 우승 감독을 경질하며 내세운 명분은 세대교체였는데요. 동시에 신임 사령탑은 변화와 혁신, 세대교체를 이끌 지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SG는 31일 김원형 전 감독을 전격 경질한 뒤 성적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절대 아니다라며 포스트 시즌 종료 후 내부적으로 냉정한 리뷰를 치열하게 진행했다. 지속해 발전하는 팀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배경을 밝혔는데요. 김성용 단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팀은 세대교체가 시급한 팀이다. 내부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리더십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원형 전 감독과의 계약해지를 이제 막 결정했는데요. 신임 사령탑에 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세대교체에 방점을 두고 후보군을 정해 사령탑 선임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SSG 관계자는 파격적인 인사를 신임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성적은 김원형 전 감독의 경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021 시즌 팀의 지휘봉을 잡은 김원형 전 감독은 첫 시즌에는 6위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지난해에는 정규 시즌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1위를 지키는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 시즌 우승을 달성하고 한국 시리즈도 재패의 통합 우승을 완성했는데요. 올해에는 정규 시즌을 3위로 마치고 준피오에서 NC 다이노스의 폐해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SSG는 윈나우를 추구하는 팀이었는데요. 2023 시즌 개막을 앞두고 KBO가 발표한 외국인 선수와 신인을 제외한 평균 연봉 1위 1억 7,559만원 정규 시즌 1군 엔트리 등록 기준인 상위 28명의 평균 연봉 1위 3억 9,57만원 모두 SSG였습니다. 프로계 접어든 1982년생 듀오 추신수와 김강민 외에도 최정, 김광현, 노경은, 고효준 등 30대 중후반 선수들이 1군 주축 선수로 뛰었는데요. KBO 리그를 대표하는 투타 김광현과 최정을 보유하고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기 전에 한유섬, 문승원, 박종훈과 단연 계약을 한 SSG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기용이었습니다. 사실 김원형 전 감독은 올 시즌 초 신애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형님들을 넘어서는 후배들이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SSG의 마지막 경기가 된 NC 다이노스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 야수 선발 라인업 9명 중 20대는 유격수 박성한 단 한 명 뿐이었는데요. 그런 SSG가 갑작스럽게 세대교체 버튼을 눌렀고 첫 결단은 감독 경질이었습니다. SSG는 곧 몇몇 베테랑 선수들과 만나 현역 연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프런트 구성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었는데요. SK와이번스의 색을 지우는 과정이라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며 SSG 구단은 예의는 지키지 않았는데요. 지난 시즌 종료 뒤 유선규 전 단장과 매끄럽지 않게 결별했던 SSG는 김원형 전 감독도 31일 당일에 불러 경질을 통보하며 단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오히려 김원형 전 감독이 내가 부족한 탓이다. 구단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구단을 감쌌는데요. 차기 감독 후보로 커뮤니티에서는 박용택, 이호준, 이종범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차기 감독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추신수, 김강민과 같은 고참 선수들은 은퇴할까요?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